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쓴소리를 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말 모든 공직선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통계학 교수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선거 결과를 데이터를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도 하고 또 본인이 분석할 수가 없으면 다른 분들이 분석한 것에 대해서 논평도 좀 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대한민국의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요즘에는 정치학 가운데서도 아마 숫자를 가지고 정치학을 분석하는 그런 경향이 미국 정치학계에 굉장히 아주 강하다고 하니까 일종의 계량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계량정치학 이런 게 아주 많죠. 대부분 학위를 그렇게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직선거마다 문제가 생기면 학자들이 좀 나서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좀 칼럼도 기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다들 자기 밥벌이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거 공정성이 침해된 데 불구하고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지 나라는 나는 이 나라가 무슨 이런 놈의 나라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. 유튜브에 있는 몇 명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?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. 학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? 학자들이 뭐라고 지금 사느냐 이야기예요. 자기 밥그릇의 근간에 해당하는 선거가 완전히 그냥 망쳐진 상태인데 통계학자나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나 그렇게 수리분석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? 연구비 받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입을 다물잖아요. 대한민국의 학자들 가운데 이 건과 관련해서 논문 쓴 사람이 있습니까?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유경준은 98.6%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사의로 총선에 없다. 그렇게 발표해가지고 무리를 빚었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. 망해. 이렇게 나라에 정의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? 대한민국의 수백 명 되는 통계학자들 다 뭐합니까? 정치학자들 다 뭐합니까? 경제학자들 다 뭐합니까? 법률가들 다 뭐합니까?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? 이게 나라입니까? 이게 나라입니까? 이게 진짜 나라가 아니에요. 이거는 완전히 화전민들 모인 거지 나라는 아닙니다. 이런 나라는 내가 볼 때 망해도 싼 겁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. 나서서 총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여기에서 누가 북한이 침략해오면 총 들 사람의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? 북한이 침략해오는 그 이상의 일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?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공직선거가 파괴된 거 아닙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.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냐 이야기죠. 정말 나서서 잘한 나라지만 참 암담합니다. 암담에.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의욕이 일면 학자들도 나서고 정치인들도 나서고 젊은 사람들을 나서고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을 해가지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? 모든 유튜브들 다 입을 지금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부정선거 문제만큼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? 권력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? 그냥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권력을 장악하면 법을 장악해가지고 헌법도 뜯어 고치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연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? 40대 50대는 뭘 하는 거죠? 30대 40대는 뭘 하는 겁니까? 6.25 전쟁만큼 중요한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지금? 나라가 내부의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선거가 반복적으로 뭡니까? 훔쳐서 권력을 훔친 일이 일어났는데 모두 다 그냥 입 닥치고 아가리 닥치고 있는 겁니다. 말로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열을 내서 이 문제를 어떻든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밖에 없습니다. 이게 나라가 있죠. 완전히 제가 볼 때 망한 나라입니다. 망한 나라. 앞으로 망해도 싸는 나라가 되는 거죠. 이 나라가.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이 나서가지고 맙니까?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. 권력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은 헌정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원함이 뭡니까? 헌법도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2019년이니까 조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헌법 개정안 내가가지고 그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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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